음...오케 하트렌즈 내가 그 뭐 마을에서 누구 막 팼는데? 아 맞아 누구 밀었어 막 나 어디서 봤다고 그래 맞아 나 어디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또 밀었어요 뭐 이제 마을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그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도망가서 야 경치가 미쳤네 뭐야 뭐야 나 마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나 마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나 마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다 마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돼요? 그 처리한다고 해? 아 노란색? 맵 여기로 가... 커 커 커는 뭐야 호재야! 호재야는 그... 호재야는 그... 할아버지! 호재야 할아버지 마을에? 여기 다 있으니까 마을로 갈까요? 마을에? 커가 아니고 호재야 크... 뭐야 이거? 오늘 뭐? 나 어떻게 내려? 나 어떻게 내려? 저.. 고마워! 고마워, 이제 나 시간 없어졌어요! 원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너의 이런 거? 왜 이렇게 나아? 내가 더 빠르죠 쟤도 못 맞추고 나도 못 맞추고 나 그, 그 데드아이 있었는데 데드아이 어떻게 쓰지? 아, 엘바드 아, F가 아니네? 타는 게? 아, 짜증나 뭐였지? B B였나? R 이거 된 거야? 된 거야? 뭘까, 어떡해? 뭘까, 어떡해? 아 아 아 오케이 오기 이거밖에 이거밖에 인삼 인삼 오, 왔다 타는 게 F하니까 때리던데? E E 그리고 M 커 커는 이제, 호재야 있는 데고 오 가자 와우, 좋아요 클리어 아 아 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죽이면 안 돼? 왜? 어? 살아봅니다. 님들도 빨리 쏘셈! 돈 올름! 돈 생김! 아... 빠르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네. 2인 1조로 돌아다니며요? 벌런턴 마을을 다 털어버릴 수도 있나? 이거 말!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아... 새끼가... 뭐야 쟤? 뭐야 쟤? 지식은 눈, 눈꽈이 있는데요? 여기? 뭐야? 에? 이그라이너 어떻게 쓰지? 왜 그런거야 이거? 알 수가 없네 캡슐업 캡슐업 이그라이너 말로 쳤다고? 내가? 그쵸? 휠클리 데드아이 휠클리 돈도 잃었어 이그새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막아? 이새끼가 이새끼가 가만히 있어 이거로 아 뭐 롱! 덕!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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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가 또.. 엄청 많이 봤는데? 아하.. 진짜.. 시곤해지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쟤가 먼저 때렸어 이거 언제 풀려요? 아.. 시곤하네 어.. 쫓아온다 보험관 쫓아온다 아씨 또.. 이게.. 지명숲에 저 글씨 빠질때까지 하면은 풀리나봐 아 나 진짜 이제 범죄 안저질러 저거 말.. 이거 어떡해 왜이렇게 된거? 나 돈 얼마있죠? 내 재산보다 많은데? 현상금이 얘 혼자만 오면 죽여버리는거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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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제 진짜 안할래 아 아 나 진짜 안해 아 자꾸 쟤가 때려가지고 그런건데 아 나 진짜 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K 아 진짜 안해 아 네 와 야 이건 못타? 이건 못타나? 총 아니 애들이 총을 보니까 도망가네? 아씨 못타고 어 저기 말있다 짜증나 이게 캡슐항을 눌렀는데 왜 안되는거에요 나 진짜 사고 안쳐 나 진짜 사고 안쳐 나 원래 얼룩이었는데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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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얼룩이가 지우는데 현상 현상금 있는데나? 이거 남집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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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봤다 봐봤다 아스 할비에르 동료죠 동료 우리 펜 외모 오 쟤 УБ broadly 거어여 다 총 뽑을 진짜 근무 갑자기 뭐야 이 새끼야 아우씨 평생 컨텐츠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네? 아 지금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쎈데요? 와우 오우 우와 와 한방만 때려야겠다 한방만 때려야겠다 오케이 맞고 한방 때릴게 맞고 아 아 때리고 한.. 아 맞고 맞고가 안돼 맞고 아 씁 아 맞다 아 맞고 때리고 맞고 아 어우 왜이렇게 세이 아이 맞고 맞고 때리고 이새끼야 이새끼야 후랄차기 이새끼야 뒤졌어 찍어 올라타 마운트 패고 아 아 연타하지마 연타 맞는데 야 통이 세다 어 초반에 나온 놈인데 세 하지만 내가 더 세죠 더치 더치다 대장 더치는 대장이에요 트렐러니 아 아 그리워지니 전 fazem 말이야. 그리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Javier, Charles, 그리고 Bill, 잘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돈을 남아있어요. 그리고 낳은 움직이자, 우리잖아 물론 우리의 죽ろう thereafter 아 와 랜 웨드 데드 맨 쇼어 랩 랩 랩 랩 랩 쇼럴즈 파인 랩 랩 랩 랩 근데 그 씻으면 옷 어떻게 랩 랩 가 Reno 이렇게 씻는거야? 우아 워옷Laugh 옷은 냅두고 아 그럼 된거야? 흣 얼굴만 씻 shout 대? 몸은 이 옷은 축축한데? 얼굴만 깨끗해줬 너 тор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자 자 사건사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토리 따라만 갑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다? 돌아온 럭키짱에 간 것마다 전국 싸움 신이지만 내 주먹을 봉인한다 총도 꺼내지 않는다? 어떤 무력 행위 하지 않는다 스토리 상에서 필요한 거 아니면 안한다 하트 이거 하트 먹어야죠 하트 먹으려면 어떻게? 자 이거 돌려서 아이템 스토리 마신트 에서 스토리 마신트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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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토리 마신트 렌즈 이거 이거 스토리 마신트 이것도 렌즈 됐어요 피 눌러서 먹으면 편해요 자 이렇게 가고 과식을 하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아 올라탈수도 있네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어떻게 내려 어떻게 돼 아아 아 타는것도 안돼? 어떻게 숨지? 어떻게 숨지? 저러고 저 지랄하고 내가 죽이면 또 지랄하잖아 미친놈 왔어요 도망가요 미친놈 왔어요 도망가요 아 개빡돌아 진짜 주먹이 운다 칭칭칭 이거는 근데 뭐예요? 컬 컬랑 K LS 메인 미션이 커요? 메인 미션이 커요? 메인은 뭐야? 다 메인이에요? 커부터 해요? 노란색은 다 해야돼요 커 호재아가 대화를 원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색이 뭐여있으니까 일로 갈게요 에이치 내 말이 어딨지? 에이치 아 마리 죽었어요? 아이씨 아 뒤에 왔대 죽었때메 자 사건 사건 사고 일으키지마 경치 구경 하시면서요 지금 뭐 말 발급에 뭐 뭐 표시가 있다 다쳤나 기본말 소매넣기 해주는거를 기찻길로 가자 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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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 뛸게요 그냥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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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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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도 잡아볼까요? 사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게 없어 때려 내리고 아 씨바 아 드러 저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잡아볼게요 어? 사이사이사 저깄다 조사도 있는데 조사도 해보자 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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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 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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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응? 한번 봐 어디? 저기 위에? 아니 이게 좀 급발진 사고가 있어요 아니 나는 멈추려고 했는데 안 멈춰져 미니맵을 보라고 하는데 미니맵을 봐서 죽은 거거든요? 미니맵 보느라 본 그걸 못 봐서? 조사 한번 보여주자 미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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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타바코 아 나도 잡고 싶은데 뭐 하나? 어? 바꿔요 어? 오 띠 아 목격자가 있다고? 아아씨 못봤는데? 예? 예 말하는거야? 예? 예? 근데 못본거 같죠? 내가 시체 치워서? 아아씨 여기다 풍장 여기다 풍장하겠습니다 구워내다가 아이고 어 뭐야 사났잖아 풍장해야 되는데 근데 기다려봐 어디가 아 잠깐만 풍장해야 되는데 아 아씨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되 이거 어떻게 해야되 이거 아이씨 아이씨 여기다 일단 올려놓을게요 여기까지 안 뒤지겠지? 오케 목격자 없고 두발 오케 아 거죽이 없네? 아 여기다 거죽 아까 여기 사냥했던 애거든? 뜯을건 뜯고 오케 오케 오오 제대로 벗겨요? 오케 아 완벽한 사슴가죽 모닥불에 구워먹으면 되고 야생말인가? 아 아 내 말이야? 안장이 어딨어? 오케 잃어버렸어? 오케 진짜 이거 사고치지마 사고치지말자 커러 가요 일단 커 오케 그 말 이거 스피드 스피디하지 않다고 하는데 스피디한데요? 게임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것도 보관하는 동물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으 으 으 가방을 열어 으 으 가방을 열어 아이씨 사용 읽기 말연고 세이지 골플 토플 이거 외워야되요? 세이지 골플 버리면 돼요? 읽었으니까 됐지 버립니다 아 이거 버린다고 공간 생기는게 아님? 그럼 공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싶은데 그냥 하지마요 알았어 그리고 나 이거 풀도 자르고 싶은데 풀이 없는 풀인가봐 저거 뭐야? 뭐야? 아 친구구나 네 파밀리지였네요 파밀리지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도미노하기 뭐야? 왜 안되? 도미노 얼굴 봐 아우 도미노 모든 타일을 놔서 라운드로 승리하십시오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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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도미노 조 qu flexibility 6은 6끼리 붙여 5가 있으면 5는 5끼리 붙여 이런거야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 왜냐 저들이 하는거면 어려운 게임은 아니야 어려운데요 자 6 일단 해볼게요 5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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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오케이 그러면 너는 6을 놔 그러면 나는 4를 딱 끝내버려 내가 막아버리고 막아버리면 내가 또 여기서 팔로우 팔로우 미 2에다 붙이고 4 하지만 나는 여기다 이거를 붙일 수가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그리고 3이니까 2를 털어야되는데 털게 없네 여기 중간부턴 안되네요 붙여 3 나 없어 2 2 2 2는 2로 팔로우 팔로우 미 3 여기다 안누면 내가 먹고 끝 오케이 아 아 1 1 2 2 1 2 1 2 2 2 2 2 3 2 1 2 2 2 2 2 2 2 2 3 3 2 2 2 3 3 2 3 3 2 3 3 4 4 4 4 5 5 5 4 5 5 6 7 5 6 놓을게 없는데? 요거 놓자 1 아 1 3 왜 있잖아 3 아 하나만 해도 안되나봐 지랄하네 뭐지? 사기치나? 하루종일 이것만하나? 타일같이 아 내가 못헌만큼 내가 못헌만큼 가져가 내가 비싼걸 빨리 털어야돼 내가 못헌거있지 못헌만큼 얘가 점수를 가져가요 아 빨리해 빨리해 자 나부터 나부터 아싸 나부터 저 나 6 히히 6이라서 놓을거 없죠? 그리고 나는 또 있어도 옆으로 붙이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6도 털어 오케이 으흠 어쩔래 5에다 2를 붙여 그럼 나 2에다가 6을 붙여버리죠? 6 없어? 6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털어버리고 붙일거 없죠? 어 저걸 저렇게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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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이어버리면 되죠? 어쩔래 어쩔래 2 아니면 6인데 너 어쩔래 2 아니면 6 어 2에다 3을 붙여 아 자 어쩔래 나 이거 다음에 0 해서 0 1 해서 붙이면 되는데 어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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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나갔지? 오케이 헤헤 오케이 오케이 어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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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도 없어? 가장 낮은 끝수가 뭔데 1 1이 있다고? 아 이거 무슨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개빡보면 돼 아 이거 한번 이기고 싶어 자 6 6 6 6 났어 그럼 나는 6 1 1 5 5 2개니까 한쪽부터 오케이 5가 없어 5가 없으면 나 그냥 자동으로 하나 뚫어버리고요 없겠죠? 히히 히히 아 나 4개고 5개인데 왜 히히 오케이 나부터 나부터 아 4부터 5 5 5를 이거 붙이고 이거 6 4 하고 4 4 0 하고 0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3 붙였어 그럼 나는 3에다가 3에다가 요거 아니다 요거 할래 잠깐만 아이 잠깐만 요거 3에다 1 3일 3일 그럼 1하고 4 1하고 4 1하고 5 5에서 6 털고 5에서 6 털고 6이 없나? 6을 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1에서 0 5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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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7 6 9 10 5 10 10 10 10 10 10 10 인가? 존통하냐? 이거 수량도 줄어요? 아, 무한이죠? 바닥에다 막 버리는거로 아, 저 달러 표시? 오케이 여기 여기 자, 존통, 귀여워 기부, 도네이션 쿨거래 올인 그리고 아이템도, 아이템도 기부 돌아댕겨봤자 부활로 다 쓰니까 아이템 회중시계 회중시계 은 회중시계 기부 백금 회중시계 백금 회중시계 다 기부해 다 기부해 이거 묶여있네, 쟤? 아직도 묶여있네 엉클 키란 풀어줄 수가 없는데 하긴 해야되나봐 미션이라 다 기부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아직 남편이 놀랐어. 네 고생 난 안 알았지. 이제 봐. 아우 고문좀 하지마 야 하면서 신나서 달려가는거봐 신경이 없대 신경이 잘 모르는 아아 아아 오 오 아 그래도 자를 거 같애 그래도 자를 거 같애 아 소리가 겹친다고? 왜 겹치지? 이게 여기로 들어가나 보다. 잠깐만요. 소리 두번들리나 봐봐요. 아 이게 마이크로 타고 들어가네요. 아니요. 클로번더가 이끌고 해야지. M 뭐야 쟤, 쟤 따라가는건가? 가자 맞아, 오드리스콜이 경쟁, 경쟁업체 생긴게 오드리스콜같이 생겼대 아, 투척콜 쓰나봐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어 이거 따라가는게 뭐였더라? 부위였나? 아 존이 그 다쳤던 애죠 아비게일은 부인 존 좀 약간 에이스 냄새나죠 아비게일은 이제 우리 왼쪽으로, 로드가 우리를 걸어가면 아! 아들어! 아들어! 이들어! 자기들어! 자기들어! 네, 우리의 배우는 자식들! 네, 여러분 모두 다 다른 것들은 오-드레스코스입니다. 뭐 아까 말했냐고? 제가 봤을 때 모든 시간을 봤고, 그리고... 넌 넌 너네네. 넌 넌 너네네. 네, 저는... 너네네. 너네네. 근데 내가 더 알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내가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하하하하 티츄 야 집게 끄네 이 새끼 집게 없으니까 입을 놀리네 카운터 키랑 카운터 집게 이 새끼 쌍꺼풀 찝듯이 집게로 찝어줘야 되는데 이..이.. 쌍꺼풀 수술하고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 시대에는 그거 수술로도 안침 수술로도 안쳐요 그냥 하는거야 그냥 하는거 누구나 하는거 그냥 붙잡히면 누구나 하는거 두척무기가 필요하다는건 좀 약간 그 소리 안나게 뭐하는 뭐 그런건가봐 카운터 파라고? 아 이거 안내렸네? 이 새끼 배신할 것 같아 이 새끼 배신할 상이야 여덟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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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 봐 여덟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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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해? 자, 생각해봐. 그 사람 한 명이 뵙게임을 생각해. 내가 뵙게라, 내가 잡고 싶어. 아니, 우리는 그럼 그거도 안 돼. 우리는 기다려야 하다. 네, 네, 네. 아무도 누군가가 뵙게라 메신저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인거같아. 네, 형님. 자, 시작해. 꺼내줘! 우리 마이크가 뭐하는거야? 마이크가 뭐하는거야? 첫번째 사람이랑 싸울거야 오케이. 작업해 어? 뭐야? 이거 하고싶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Oh, Christ. Morgan, 이 다음 두 개, 뭐해? 그리워지기 전에 못 들었죠. 도와! 칼은 안나오네? 알기에 이제 뭐지? 우리는 그 프리미터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들에게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오시 이 상황은 대신에 전혀 모두 죽을 수 있기를 대신에 전혀 죽을 수 있기에 도착하셔야 돼요 전혀 죽을 수 있기에 전혀 죽을 수 있기를 전혀 죽을 수 있기에 전혀 죽였기 때문에 전혀 죽을 수 있기를 이 상황에 경찰에 저는 時候 거기에디어집니다! 서 daha 전혀 죽을래! 자켜도! 저 너무 하자! 스칼주 Holland! 고생하자! 대신도 깜빡이 나! 하이틴! 미처하기! 아니요 또 모아가지고 거의 다 늦춰 왜 안 돼? 수색하기가 안 돼 아 애들이 수색해! 내 건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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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존 아 키라인이 도와줬어 아 얘도 이제 동룡가? 걸면? 진짜 오드리스콜 아닌가봐 아 이게 좋은 일이네 알겠어 그럼 계속 자고 고마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 그래 지금 저 새끼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얘 좀 약간 나중에 사건 저지를 거 같은 느낌이 나 어떻게 알아 굴뚝에 있는지 침리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더블 배럴 샷건 왜 안 움직여 누구야 이거 했는데 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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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 수색 우와 600달러 미쳤다 300 나눠주네 바로 50% 여기도 돈있어 오오 1달러 야 그냥 쓰레기가 그냥 인삼용이야 또 뭐 없나? 비스킷도 넣고 저거 저 위에 있는거 위에 있는거 안가져가? 위에 있는거 안가져가시네 왜? 왜왜? 왜왜? 저거 많이 넣는거 왜왜? 이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해요! 이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해요! 너무 오래 있었나? 여기서 씻기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또 쌓였어 현상금 어 마을로 와버렸네? 샤워 어떻게 해요? 다운 Brown 침칼라웨이 누구지? 달아나 그런거에요 이랬어? 이거 이즈짐out 이즈짐out이 칼로맨 이즈짐out이 칼로맨 누구? 제 심사님의 삼성 앞당 Zak심율이 뛰어였던 처음에 14 hayat을 주지 뭐 생각하기? 뭐라고 뜻해주시니? 저는 지금 지금 죽여요 나의 삶을 죽일 것이다. 그의 도전을 그리지 못한다. 그의 삶을 작성하여 있었다. 그의 삶을 살펴보는 것 같다. 나는 그의 결정에 대해 도전을 죽였다. 그의 경험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죽였다. 그렇죠. 그의 경험이 나지 않았다. 제정은 저의 경험이다. 이는 존경이다. 대결해보라고 하나보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이 책은 저는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Emmett Granger Flacco Hernández Billy Midnight Black Bell 누군가들은 고맙습니다 판다고라고 해요 로제 조금로 고맙습니다 부작용 서브캐스트 호텔은 어딨어요? 옆에 있는게 호텔인가? 아 이건 주점인데 침대? 아 이거? 아 호텔 총포상 의사 이발소 그 알아보는거 어떻게 해요? 사진으로 알아보는거? 음 음 아 파트너 아 어어 목욕만 할 수 있구나 아 고급 목욕수라 뭐야? 고급 목욕수라 뭐야? 어? 안돼? 안되는거야? 이게 고급 목욕이야? 내가 하던건 저급 목욕이야? 다리도 문질러 내가 한 번만 말아주지 못하고 싶다 이렇게 일어날 것 같다 내가 한 번에 결혼했다고 했다 내가 한 번에 결혼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못했다고 했다 우리 둘 다 한 번도 못했다고 했다 어 등도 밀어줘요 오 깨끗해졌어요 고급 목욕하고 황골탈퇴 야 이거 그 컨디션도 다 좋아지고 어 목욕도 할 수 있고 이게 고급이구만 어 발 이발수 한번 가서 머리 좀 깎자 뭐야 해적선장 해적선장 뭐야 길이 아 머리를 길게는 못하네 gta처럼 이렇게 해줘 gta는 되는데 그리고 뒤로 스타일 아 다 아래도 있어 아래도 있네 밀어버려 아 밀어버렸다 뭐라구 아 깔끔하게 좋네 어 얘 패면 안되죠 인사하기가 안되네 아 아 아 패는게 없네 아 아 아 아 말이 안걸어져 무기 조줌 밖에 없어 아 대사 끝나면 대사 계속하는데 대사 빅 미스테이크를 와 와 와 와 예 오 이색각이야 이색각야 자갈두천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 자갈두천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 히힛 너 어떡해 집는거 어떡해 아 그냥 이렇게 아 씨바 아니 집기만 했는데 왜 너 굴모자가 처리했다고 자갈두천 스치기만 해도 자갈두천 스치기만 해도 자갈두천 스치기만 해도 뭐야 얘 너 초원인가 없네 이건 뭐야 손..손바닥..손바닥 뭡니까 파이브핑컵필레 살롱 이건가? 내 말 이건가? 내 말 없는데요 없는데요 있어? 아이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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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가 보다 잠깐만 이거 왜 안 차? 가운데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뭐가 음식이야? 9시? 아.. 이건 겉에 깨 차고 이건 안에 깨 차고 아.. 열받아 이거 안 차고 싶어도 먹어야 되네? 이거 못하나? 어? 어? 가자 으악 으악 이거 어떻게 넘어가? 아 됐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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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온다 어떡하지? 저 내릴래요 거고 아 지금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자! yep yep 이게... 이게 안다른... 1.2.1 4.4.1 5.4.1 5.5.1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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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치워요? 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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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뭐야! 어디까지 온거야! 이리와! 기차가 빠르다! 어! 이리와! 로드 그 사진 블랙벨 블랙벨 메이벨 엘리자베스 콜터 총잡이의 기부인 다이나마이트 미망인 여섯 명의 남자와 여섯 번 결혼함 남편은 항상 노름꾼 도둑 무법자 이혼한 적 없음 여섯 번 결혼했는데 이혼한 적이 이혼한 적이 없어요 미망인의 상복을 입음 콜터 토빈갱의 유일한 생존자 로도스 강도 사건 후 무법자가 됨 그녀를 죽이거나 체포하는 저에게 큰 보상금 지급 마지막 목격장소 블루워터 습지 근처 일개 작가에게는 너무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 것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복을 입고 다녀요 허허허헥 자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어 어디서 본 얼굴인데 태어난 곳 빌헬름 슈넬 레빗 메튜스를 죽인 자 한밤의 살인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적음 메튜스 전 소속원으로 청소부 겸 마국간 일꾼으로 일했던 것으로 추정됨 켈러웨이를 알고 있음 하룻밤의 유명해짐 전국구 스타 순회 강연 후 제공연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평생 고통받음 로도스역에서 종종 목격되는 운동자 가서 물어보기 플라코 에르난데스 어 뒤집기 그리즐리즈의 공포 8개 주에서 지명숲에 최소 10명 규모의 갱단과 함께 활동 냉혹한 살인자 엔즈버그 발렌타인 스트로베리와 주변 지역을 습격함 가제트 정보 은신천에 콜터 서쪽 그리즐리 산매 깊숙한 곳에 있음 대화할 사람이 아님 절대주의 집어넣고 변태살인자 돼지애호가 변태살인자 돼지애호가 4명 지도가 표시되죠 지도가 표시됩니다 여기 비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아 넷 4개 있죠 근처에 한 명 있으니까 얘 누구야 그레인자 에메트 그레인자 에메트 그레인자는 돼지사역사 일단 돌아갑시다 에메트 그레인자 가는김에 갈까? 가볼까? 서브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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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인동 어떻게 해요 어 샀습니다 서브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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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어떻게냐 멈춰나 아 올가미로 아 움직이지마 아 움직이지마 가죽 상했다고? 뭔소리야 두..여러번 맞추면 상해? 어디 볼까요? 몇성인가 볼까요? 아 고기도 먹고싶은데 고기는 어떻게 해 실키 캠프? 캠프 어떻게 해? 캠프는 어떻게 해요? 말해서 캠핑옵션 아 호재야를 해야된대 몇성 몇성 일성 김일성 자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가다가 또 야생동물이 있으면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그 올가미로 안잡아지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이사이 캡슬라 안난다 후원 감사합니다 가자 커신받나? 저것도 잡을 수 있어요? 새도? 저것도 잡을 수 있어요 아 대놓고 휘두르니까 사라졌어 아 아까 있었는데 어 저기있다 한번만 잡아보자 죽여? 벽끼야 벽끼야 슥슥슥 슥 슥슥슥 슥슥슥슥 야무지게 벗기고 말아 와라 저기 말도 있는데? 말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싫어 오케이 토끼 가죽 3장? 오케이 어 허브 허브 허브도 따 말은 죽이면 안 돼요? 명에 떨어져? 말은? 명에 떨어지면 뭐가 안 좋은데 어 이거 더이상 안집어지나봐 아 나쁜놈데요? 나 좋은 놈인데? 나 좋은 놈 엔딩 볼껀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왜 무슨 일입니까? 말 소생제 말 소생제 도망친 말 잡으라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토끼다 아 나 내려야돼 타고 못잡겠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죽 상하잖아요 저기 토끼 있다 어딨어? 아 답답해 어딨어? 아 아 여기 뭐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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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뭐 먹을래? 쓰다듬어. 저 할 거 뭐 있어? 일로와. 저 할 거 뭐 있다. 이것도 말인가? 일단 제가 가봅시다. 말들이 왜 여기 있어? 아, 진짜 귀찮게. 아, 뜨네? 야,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해? 모가지가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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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는데? 불에 태울 수 있나? 어떻게 태워요? 어떻게 태워요? 아, 됐다. 아, 됐다. 잘 탄다. 잘 탄다. 보관. arents ? Bog연üz. 성능? 없냐? 이거 어떡해 아유 아 잠깐만 아씨 피곤하게 확대해서 못보나? 확대해서 못봐요? V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풀 주운 거로 엄청 많이 만들었어 뒤로 탄약 어 화살 개량 화살 파열 파열은 뭐야? 작은 동물용 필요해요? 그럼 알아서 쓰나? 작은 동물용 하면 알아서 쓰나? 바꿔줘야 돼? 아이씨 귀찮은데 파연병 생선 나 재료가 언제 이렇게 있었대? 나 이미 다 나무를 써버렸나봐 수식을 좀 할게 기차 지나간다 기차 지나간다 손은 들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흉물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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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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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딱 좋다 타니까 가라앉는다 여기도 뭐 있네요 기름도 있고 미끼도 있고 뭐 없나 또? 어 이거 뭐 있다 빨간색 책 안 가져가지네 왜? 왜? 뭐 했다고? 왜 그러냐 진짜 엄청 많이 오네 나 쫓아오는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는거지 나 근처에 있다고 아 그래? 어 이거 뭐야 뭐야 아씨 아씨 진흙이 아우 똥꾸냥 오래가지고 고기도 고기도 챙기고 나 진짜 많이 죽었다 그치? 캠프 에이스 내가 캠프 1번이죠? 어 저기도 뭐 하나 있다 해가 아 으 으 으 으 이것은 뺏겨 슥슥 뺏겨 아니 활을 활을 써야 가죽이 좋은 가죽이 나온대요 아 나쁜 영양가죽? 아 그래? 슥슥 가자 이제 가자 나 어디야? 어 나 여기야? 여기로 가자 아니야 캠프로 가자 캠프로 갔다 가죠 여기 너무 많으니까 가죽이 왔습니다 요거 가죽 어떻게 반납하지? 도미노 음식 식료품 정육점 정육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부르지마 피어스는 매일 수투로 만듭니다 여기 여기 가방 아서의 숙소 존의 숙소 보초 아이씨 피어슨한테 가죽 어떻게 줘요? 기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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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기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고기를 기부했네 기부 불에다가 이것도 굽자 숟가락 떨어져서 그냥 넣었네 오케이 바닥이 그냥 갖다 버리고 얘들 좀 알아보자 동물 동물 알아보기 그리고 돈도 돈도나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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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잼 아이템 요청 돌아가기 도네이션 여기였나? 아 딸러 모양 딸러 모양 딸러 모양 도네이션 나겠다 납부 이거 무슨 그거 같애 도네 동물의 숲에 있는거 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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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 Mrs. O'Shea? 아,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네요. 아, 찾으셨나요? 아직도, 근데 Jose работает. 언제 가고 싶지 않나요? 곧?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things have changed. whole world's changed.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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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논리 마이카 상태 안 좋은 애 아니야 마이카 구하기? 가슴속 열정이 있는 녀석이야 마이카 구하기 마이카 구하기 마이카 구하기 마이카 구하기 덮지한테 퀘스트 받았고 이게 하나 받으면 나머지 퀘스트를 못받나봐 그죠 메인을 하면 다 없어지네 나가면 이제 어디로 가 Q가 없네 내꺼 너굴맨 모자 술집에서 패 죽이고 얻었어요 발렌타인 살롱 아 여기? 오케이 야 한발만 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한발만 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똥구멍으로 쭉 찢어 똥구멍으로 쭉 찢어버리고 가죽 들고 매달고 가자 가자 아 이건 따라가야겠다 대사좀 보자 뭐야 데려가야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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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토끼 한판데 추워보이네요 토끼... 토끼 너 줄증 있나? 바 바는? 총포 자파 목격자 여긴가? 어? 무기가 없네? 무기 못가져 오가나? 흐흠 자 갑시다 근데 이거 총 어떻게 넣지? 아 이렇게? 이렇게? 주먹에는 빼자 아이고 빼자 등에만 하자 등은 해도 되죠? 아 이것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레니 아 기대하겠다 레니 아 알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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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어 갔어 무기랑 다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보셨나요? 보셨나요? 나한테 물어봐 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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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왜 왜 넌 왜 이리와? 하하하하 하하하 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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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서 막 깽판 부른네 레니? 레니? 레니, contributions 레니 어디 nice? 레니 동 probabil spared 레포트에 text 레포트 colon 레포트 encara 하하하핳 하하하핳 뭐야 이게 어우 여기로 가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바른도 안돼요 이샤하기 레니가 아니네 다 레니야 생긴게 다 레니야 얼굴이 아 여기있다 오프 sao?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너의 좋은 친구가 없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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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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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여야돼? 포항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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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랜니가 내줬네 랜니가 내줬네 랜니가 내줬네 미션이 끝났네 마이카 이쪽으로 가야되나봐 어 커로 갈게요 와봐 야 테네시 워커 러스 자듬어주고 밥도 한번 주고 정보 표시 정보 표시 아서도 밥 먹어야 되네 와 이거 봐 꽉 찬다 아 아 구워야되는데 불 없나? 불? 불이 좀 있어야되는데 불이 좀 있어야되는데 꺼져라기 불이 이거 이거 염소 잡아가면 양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되겠지? 안할래 안할래 악략 웅 crack 이또 뭐 없나? 손맛좀 보고싶은데? 뭐 없나? 탭 누르고 RR 아 너골맨? 탭 누르고 탭 누르고 탭 누르고 탭 누르고 아이고 나 앞으로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 다 왔어 다 왔어 나 그건 왜 안나와? 아 여깄다 하나 해보자 저거 서브키 한번 해보자 저기 고개였나? 존인데? 아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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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아 여깄어 그리고 고기 굽고 싶은데 여기도 고기 불 여기다 하면 되나? 안 되던데 커피 다른 불 대단하이 찬다 모닥불 모닥불 아 여깄어 여기 여기 아닌가? 뭐니 이게 작아? 왜이렇게 작은거야? 호재알을 열어? 아니 이게 너무 작잖아 말이 안되잖아 이게 UI가 있어? 디스플레이인가? 표식 표식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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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래도 별로 티가 안나 이쪽으로 쭉 가요?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건가? 아닌데? 아 나 서브케 하고싶은데 다른데? 저거 저건가? 이건가 보다 야 꺼져 뭐 좋은 아들인데 뭐 이거 나 왜 안되 이거 모닥불 하나 더 있어요? 저쪽인가? 아 미션을 해야 열려? 그럼 나중에 구울게요 일단 제 근처에 이거 하나 잡고싶어 쟤 예 돼지사육사 죽이러 갑니다 테네시 워커 테네시 워커 엉덩이가 왜 이래? 뒤 미안 이게 궁극을 cemos 넣어놓으면 서브캐로 못해요 와 와 뭐야 이쪽으로 오는건가? 내가 더 빠른데? 열차보다? 아아 이거 어떡해요? 나 소생약있어 맞아 나 소생약있어요 아 못살려? 미안 테네시아 미안 살펴보기 살펴보기 어 먹을거다 교역소 아 여긴 교역소구나 체크 오케이 오케이 여기 중요한거 같은데? 그쵸? 여기 체크됐죠? 추가됐어요 여기서 뭐 앞으로 뭐 할건가봐 안장 안장 챙겨야돼? 안장 챙겨야돼? 테네시아의 원수 테네시아의 원수 테네시아의 원수 싹 숨어있네 어 네 싹 숨어있네 잠깐 요거 하나 먹고가자 태아 하나 먹자 여기다 죽여 얜가 버크셔 되지 말이 안통하면 죽이는거야 말이 안통하면 죽이는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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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내놓은거 봐 옷 다 찢어진거 봐 어차피, young man like you get it done in half the time I don't know about that What's to know? You interested in the old days? You shovel this shit, I tell you some stories You keep your hands clean, I don't give you squat God damn it These better be some stories Oh they are Pick up the fork and get to work Or get out of here and stop wasting my time All right Shove it your damn shit Jim boy weren't nothing you know Me? I killed men, women, and children I killed animals I even killed rocks And I killed them good What? What is this? We shot the people We shot them We shot them We shot them We shot them We skinned folks I'm skulls But When you are skulls When you are skulls Hey, let me work I don't know what's gotten into these odds But I know what's coming out of them 으헤헤헤헤 I bash folks. Butchured folks. I burn folks alive. 여기 있다. Very folks alive. 똥! One time. I.. I get it, all right? You're mean. What about Calouet? You got no idea, girlie. By feminine type like you. I'd probably have chopped your head off, stuffed you, and eaten you like a sausage. 나 이건 잘한다 그죠? 똥 푸는 건 잘하죠 너는 좀 말이 통하네 너는 말이 좀 통하네 나 말하지 못하면 안 됐어 나 말하지 못해 너는 잘 알지 못해 너는 잘 알지 못해 나 말하지 못해 너는 말할지 말해야겠다 말하지 못해 너는 어디서 사자 뭐라고? 너는 잘 죽기지 못해 너는 잘 죽기지 못해 넌 남은 건가 이 녀석이야? 그리스도 있다가 다같이 하하하. 칼로은 됐다가 저 보면 이 시간과 내 생각은 없애 더 많이 잃어버리고 하하하하 Calloway said you was full of piss but he didn't tell me the half of it I'm itching to drop you, girly only you ain't worth my time I got too much to lose too much to lose? well, seeing as I cleaned up this pigsty I figure I'm in my rights to wreck it let's see you don't want to do that you walk away right now well, well all I wanted was a quote you don't know who you're trifling with that's my stick you walk away right now don't do it 똥폭탄 똥폭탄 정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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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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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just took yourself a regular shit shower, Mr. Granger boy, that's real nasty you earned yourself a killer and I'm gonna enjoy it now draw it's gonna be the last thing you do early on he's going to be the last thing you had killed he's killing you I think some people do oh you'll flourish and if that's what you must try have to be the last thing to leave you'll be the last thing to leave and sarah it's a lie and what is 찍는거 어떡해 위에서 찍고싶은데 됐다 축소 얘 어떻게 못들어 뭐가 더 좋은거야 에멘트가 좋은거야 얘 들고싶은데 못드네 이렇게 찍자 여기 요리할수있다 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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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도 잡아 똥이 맛있는건데 모르네 됐어 됐어 그만해 나가 자 뒤질것도 뒤져 옥수수랑 뭐있네 몇개 억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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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먹어 억수수 이거 못먹어 억수수 어 여깄다 탭 이게 더 좋은건가 봐도 모르겠네 이게 더 좋아보이는데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지요 하모니카 난도질하고싶은데 할수가 없어 돼지 돼지 이리와 와 왕 와 완벽하다 와 완벽한 돼지고기...돼지고기 가죽 빠르다 실차 빠르다 오쩌 오쩌 됐죠? 아 정말 돼지 저거 오쩌 나 뭐가 막 뭐 떨어지는 거야 나 지금? 왜 왜 떨어지는 거야 나? 남의 집 돼지 죽여서 건가? 얘 바깥으로 바깥으로 내보내고 죽이면 되나? 아 나중에서 올릴수 있대 아 나중에서 올릴수 있대 여기서 해체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해체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진짜 못살아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못살게 하는거야 아 아 저 돼지 아까운데? 다음에 와야겠다 저거 고대로 남아있나요 한마리는? 아니 안죽은거 안죽은거 그건 있어? 아하 그럼 괜히 죽였네?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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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 캠프 근처로 가면은 캠프 사람들이랑 싸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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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 해체하고 싶다 어떻게 해체해요? 나 해체하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피어스님 막 더 야무지게 하던데? 아 아 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공예에 쓸 수 있다는데? 팔지 말까? 기부해야지 써? 고기 고기는 구워 먹자 기름도 기름도 할까? 네 안주구나 아 알았어 호재야 호재야 가 여기다 하나 넣고 저금 한 번 하고 돈이 없네 업글? 여기 업글 없던데? 그거 말고? 일단 호재한테랑 고erm West 고erm West 고erm West 고erm Wy呀 고erm Wy。 고erm West 고erm It's a huge bear 고erm 1,000. 근데 비쥬얼은 내가 사냥의 이골이 난 비쥬얼인데 너굴모자치 특히 너굴모자 술집 치게 때려 죽이면 되요 근데 자꾸 내 말이 왜 다 테넷이 워커가 되어있어요? 아 말 종류야? 뭐야 왜 못타? 아 미션 안봤어 여기다가 하라고? 나 이거 내 말입니까? 이거 내 말이야? 나 얘 죽으면 이제 기보.. 얘로 리필? 얘로 리필이야? 아 파는거야? 개좋은데? 샤이아 아 샤이아 샤이아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 나 전에 봤잖아 이거 진말 샤이아 모관 소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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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를 여보소 아 겸은색이 희귀해서? 랜니 앤 쟈니 았서 앤 마르소 와 등밟아 얘는 살 수가 없는 말이래 색깔이 더운 뭐해 이거? 왜이래? 팔지마? 팔지마 싫어 팔레 응? 응? 아 아 여기서 안팔수도 있구나 자기가 룩 왜이렇게 친절해? 65 보관 보관해 모관 얘는 왜 돈이 없어서? 이게 좋은데? 더치 웜 블러드? 모관 이름 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말 말 마 마 아 마 아씨 맘이 되는 게 없는데? 마 마 마 간 것만 하나도 안 웃긴데요? 진짜 재밌는 걸로 지어야지 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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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들이 말한거 다 후져 후져야 진짜 재밌는걸로 할거야 야 빅현마 야 빅현마를 알겠습니다 어 종류가 많네요 뭐야 이거 어떤 좋은 뭐 기능적으로 좋은게 있나요 야 야 빅현마 왜 뿔 아 이것도 있구나 이거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이거 하는거잖아 핸들 침납 이미 있는데 나 이미 있는데 나 외모 꼬리 뭐야 이거 색깔 바꿀 수 있잖아 어 꼬리 이거 할 수 있다 다음 아 돈이 없네 아 개빡돌아 아 짜증나 알갓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조그매 예 왜 이렇게 조그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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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작아졌는데 아 아 이거 뭐 낙타 같애 어? 야 비켰마 야 비켰마 애가 병든거 같애 어? 왜이래 애기 말 애기 말 애기 말 애기 말 애기 말 푸원 감사합니다 존이 떠나갔었네 전에 설상 가면 유니크 백마인드 애기 뿜 지금 내가 야 비켰마를 버리고 내가 백마 타고 다니라는 거야 지금? 야 비켰마랑 우정이 있는데? 오케이 아 나는 야야 빅현마 못버려 야 이 빅현마랑 끝까지가 말 너무 작아 말이 너무 작아요 말이 너무 작아 토끼? 천문이지 나는 토끼 바밍트 라이플 안보여 이 새끼들 야 어딨어 토끼는 잡았는데 토끼가 어디인지 몰라 가죽이 토끼 침침해가지고 여기있나? 아 여기다 어딨어 남았다 똥구멍으로 쭉 찢어버리고 똥구멍으로 쭉 찢어버리고 똥구멍으로 한번 쭉 찢고 고기도 들고 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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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또 쐈는데 어? 어깄다 어깄다 똥구멍으로 잡고 쭉 찢어버리고 쭉 찢어버리고 쭉 찢어버리고 쭉 찢어버리고 자 어딨어 야 이거 버리면 어떡해 요것도 주워서 자 여기다 마르다 똥구멍으로 쭉 찢어버린거 똥 마르다가 딱 실어버리고 아 잠깐만 한마리밖에 안돼? 아니 양쪽에 할 수 있겠구먼 할 수 있어요? 아 양쪽 가능해요? 아씨 아 바닥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두개만 돼? 아 왜 안 아 뭐야 잠깐만 아씨 진짜 짜증난다 그럼 세마리는 안되나? 아 똥구멍 쭉 찢어버려야되는데 오케이 호재야님 이거 호재야인가요? 택 뭐하라고 있어? 뭐하라고 했어 저 아저씨? 말 바꾸제? 아 그래? 아 여기서 배우는 거구나 아이씨 흐흐흐흐 아 치과로 구우면 요리사 납셨죠? 비켜봐 영감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자 효과를 한번 볼까요? 핫뚜가 올라가요 자 바로 구워버립니다 자 꽂아가지고 살살살 돌려주면 야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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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래 건강엔 좋아 양념 없이 하는데 화면을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V 누르면 되나? 안돼 자 다했어 뭐? 아 뭐 또 잡아요? 잠자기 아 곰 잡으란거야? 사지수실 커피? 커피 좋죠 히위고 맛있어 여기서 호재아랑 헤어지는건가? 호재아 여기서 죽나? 나무 위에서 해야된다건데 갑자기 나무 아래에서 하는걸 좋아한다고 하네 요거 미끼 오케 호재아 죽으면 말 내건가? 자 자 너글맨 준비 완료 가자 오케 오케 가자 호재야 가자 호재야 가자 제아야 호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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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인사 쵸 벨시 벨시가 백마장군이예요? 더치? 벨시 더치야? 아... 호재 아니야? 벨시 벨시 그 게임 보면 벨시 기술이잖아 기술 그래서 벨시 더치인줄 알았어 뭐야? 나 내리라고? 벨시 알겠습니다 에고 와이 저기있다 영감님 똥냄새 똥냄새 발견 영감 똥냄새 발견 여기에요 똥전문가 여기있어요 자 보자 이쪽에서 똥냄새가 납니다 ㅋㅋㅋㅋ 이쪽에 냄새가 납니다 똥냄새가 오 이쪽이 이쪽입니다 어디야? 저쪽입니다 저쪽 아 나 좀 약간 사냥개 같은데? 호재야 사냥개 같은데? 똥냄새가 똥냄새가 이쪽에 어디? 어 여깄다 어 저쪽에 저쪽에 어 짙은 똥냄새가 저기 뭉쳐있다 여기 짙은 똥냄새가 있어요 먹다만 물고기 음... 오케 킁킁 여기있다 여기 짙은 똥냄새가 여기 여기 배설물 여기있다 똥있다 찾았다 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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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가자 킁킁 킁킁 어 뭐야 영감 복수해야겠다 내가 영감 복수함 미끼 사용 미끼 만들었는데 써야지 자루 자 어디보자 킁킁 자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제격입니다 여기다가 비 강력포식동물미끼 설치 똥앤똥 곰 곰을 기다리기 곰을 기다리기 자 여기..여기 쓸래 빅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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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꺼났마 ㅇقط 앗 야 미끼 깔았는데 갑자리가 아아 영감 죽고 싶은가봐 일로 한번 잡아올까? 올가미로? 아니 이거 덫을 깔아놓고 왜 봐봐 나 이럴줄 알았다 빅스카다 스카페이스 호재 아저씨 어딨어 뭐 아 허리 삐끗한가? 허리 삐끗했나봐 아 쫓아가? 아 총맞아가지고 얘도 곰도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죽일수있대 죽일수있대 나는 머무르기 난 잡아올게요 영감 꺼져 이따 봐 이따 봐 이 새끼 킁킁 잠깐만 풀장비 리피터 오케이 근데 개죽을 개죽을 아껴야 되는데 샷건 쓰지마 개죽 아껴 킁킁 똥냄새 여기서 난다 똥냄새 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똥냄새 난다 이쪽 여기 똥냄새 아 여깄다 똥 여기 여기 어 저기 똥냄새 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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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다 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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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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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오우씨.. 뒤질뻔 살았나? 죽었나? 어! 베끌 수 있다 가죽 베끼어진채로 또 덤비는거 아니야? 2페이지? 가죽 베끼어진채로 2페이지 어이구 빨리가자 빨리가자 허겁죽업 아 근데 저 말..말덩신대 이게? 일로와봐 실화 아 실을수있나? 아 나 좀 약간 탈모온거같은데? 아니지? 나 등..등.. 나 등 왜이래요? 등 문신됐는데? 이거 못들어요? 이거 어떻게? 구워먹을 수 없나? 아까운데? 곡이 있다고? F1 전설의 마라티 회색곰 어떤 곰보다 크기가 크고 흉터가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냥하면 희귀한 부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적완료 가죽배낌 얘 전설이야? 부적 그 발톱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발톱 있던데? 아 곰 모자를 만들 수 있어요? 발톱 요거 요거 아 토가죽 이거 이거 공예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가자 야 비켜마 잠깐만 잠깐만 이것좀 먹자 하툴 가자 여기도 하나 먹을까? 담배도? 담배도 하나 해 오케이 오케 가자 야 오케 에이 우쩨 크으으 아 요렇게 되는구나 아 또 일로 가야돼? 아 귀찮아 곰발바닥? 뭐? 어디? 곰발바닥 어디? 웹에서 오른쪽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덧사냥꾼 이거 뭔데? 아 저기다가 아 그래? 가자 어 누구야? 무슨 일이야? 왜왜? 아 깔렸구나! 도와줘 어 어 괜찮아요? 구인? 괜찮아요? 다리..다리 멀쩡합니까? 예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예 밀드레드? 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부인? 부인 말이 죽었네요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상수매범이긴 하지만 앤즈버그 타세요 오세요 갑시다 에 에 에 에 에 에 딧 에 옐 이없 어디서 똥냄새가 똥냄새가 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어? 괜히 죽였네? 근데 베납시다 일단 베낄건 베끼어 왜냐면은 왜냐면 이게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요렇게 정보 처음본거라 정보 순냥 로킥 산 큰뿔 순냥 머리를 맞추래 안장에 넣어요? 넣을 수 있어요? 안되는데? 어딨어? 가죽 여깄다 여기 이거? 나쁜데? 어..아 되네 밑에 깔아요? 오케이 쑤셔..쑤셔 넣어 호민이 형처럼 쑤셔 박어 어 똥냄새 아 왜왜왜왜 왜 내 현상금 왜 아 현상금 땜에 지금 말이 나 친거야? 나 현상금 나 현상금 있다고여서? 아 가죽? 아 가죽 내 가죽 내 곰가죽 내 곰가죽 아 이게 넘어지면은 없어지는구나 어 내 가죽 내 전설의 곰가죽 똥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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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실어 야 어디가 야 요거 그 나쁜.. 나쁜 양 양가죽 나쁜 양가죽 나쁜 양가죽 거기있어요? 랜덤으로 하나 날아가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이리야 현상금 왜 자꾸 나오는거지? 재수없게? 뭐야? 이게 데드아이 잘못 찍혔으면은 다시 안 쏘고 다시 하면 되나요? 어? 아 뭐야? 어? 아니 나는 가죽을 요건 가죽이 안되네? 딱 그 살만 싹 어? 새는 가져가 안돼요? 왜이렇게 멀어? 쇼컷으로 갈래 잠깐만 풀스 원샷 풀스 원샷 여긴가요? 똥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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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아 아 잠깐만 가져가면 안돼 아 죄송 아 돌려줄게요 돌려, 돌려줄게 어떡해? 아 정면으로 가? 아 겟아웃 겟아웃 디어리를 아씨 여기서 자요? 아 진짜 왜이렇게 삐져? 자 여기서 뭐야 머프리?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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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덧사냥꾼이 또 깜짝 놀랄텐데 죽이면 어 봐주네요 어 봐줬다 그래도 어 내껀데 저 말 아 이구나 내 전설의 말 내 전설의 말 양념 양념 양념이 없네 어? 아 아 랩더 아 여기서 또 행패부리면 또 제가 난리쳐 가사는 죄 없는 사람만 죽인대 쟤 있는 사람만 안 죽여 이건 줄 알아요? 통업자 정신 다 구워버릴까? 이거 안 썩죠? 구워버려도 다 구워버리자 근데 정들었어요 야 빅현마랑 정들어가지고 어깨 들썩이는 이유는 요리하느라 아니야 스페이스 꾹 누르는거 보다 이렇게 하는게 더 빨라 아닌가? 아 스페이스 누르는게 빨라요? 음 그래요? 연타가 더 빨라 봐봐 이게 더 빠른데? 봐봐 이거보다 저게 더 빠르다고? 봐봐 눌러볼게요 자 자 이거 자 눌러볼게 1, 2, 3, 4, 5, 5초 1, 2, 3, 4, 5, 6 오케이 머프리 패거리 생겼어요 머프리 패거리는 한번 볼까요? 머프리 패거리 머프리는 고향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1700년대 미국으로 유지했다고 알려져있고 이 가족은 지역이 산업화되면서 점점 언덕 위에 외딴 곳으로 밀려놨고 머프리 패거리는 비버동굴에 살며 주변지역에서 사냥과 채집을 할 때만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머프리 패거리입니다 머프리 패거리는 윗두리를 안입어요 머프리 패거리는 머프리가 대장인가봐요 독특한 만남 게임캠프가 두개 있다고 하네 머프리 자 이거 내리기 야 이거 진짜 전설적인 가죽인데 어? 빅스카페이스 어딨어? 덧사냥꾼 이 새끼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보라고 이거 팔아? 맞아? 이거 팔아요? 파는 거 맞아? 60달러밖에 안주는데 아 팔면 나 못만들잖아 광중료 여기도 팔아? 아 팔아야지 요것도? 요거 요거 뿔 다 팝니다 아 이제 구입까봐 모자 의상 없는데? 시어트? 시어트? 곰 사냥꾼 이거? 어? 아 팔아서 얘가 갖고 있어야지 이게 되는거야? 그럼 이사람한테 다 팔자 이사람한테 다 팔자 이사람한테 다 팔자 어? 아 미끼를 팔아버렸네 어? 아 미끼를 팔아버렸네 강중료 강중료 손질 어떻게 하지? 기타를 팔지마? 알았어 관리 닫기 상태가 좋네 안좋은건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얘 어떻게? 잡아야되요? 스톱니 내 대로 아 Wait 모 cholera replaces longtemps 고마워 네 에 monkeys 저 zu 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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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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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오는거야? 내 머리에 잘 죽어 내가 왜 말해? 왜 이렇게 말해? 내 맘대로 해 에이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내가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뭐하고? 왜 안달려 왜 안달려요 왜 안달려요 왜 안달려요 아 다리 맞았어 안달려서요 안달려서 그렇듯 아씨 불쏜샷을 안먹어 안먹어가지고 불쏜샷 불쏜샷 아 더럽게 조금 차면 불쏜샷 아 여기 온김에 비비 잡으러 갈까? 여기 온김에 비비 잡으러 갈까? 들렸다가 썰고 갈게요 달려 달려 트렁크 하나 비었는데? 물에 있으니까 안되네? 어? 요리가 바로 돼? 어? 즉석에서 요리가 돼? 캠프를 배워가지고 캠핑을 배워서 온가봐 바로 소세지 아 가죽이 끝나버렸네? 뭐야 이거? 그냥 해버리면 하나밖에 안 나와 데드아이 사용할 때 한 번에 여러 명 써야 된대 아아 뭐야 가루 이것도 안남고 뭐야 여기 뭐야 책 읽어요? 할배 잠깐만 나와봐 전정시켜 갈께 갈께 알아서 갈께 알아서 갈께 갈께 아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쏘지마 걸렸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발렌타인 너골맨을 모르나? 뭐야 아 키우는게지 키우는게구나 발렌타인 너골맨을 모르나보네 뭐야 뭐야 아 키우는게 키우는 애인가 보다 키우는 애인가 보자 아 아 뭐야 뭐야 주인님 피하세요 인가? 제가 가면 가면 시작합니다 아 저 저 반대쪽에서 또 오네 아아씨 영감 죽여야되는데 빨랑가 발렌타인 너골맨 가라 소도 딴 데 보고있고 로꼬 귀도 딴 데 보고있고 로꼬 귀도 딴 데 보고있고 이 새끼가 아 나 너골맨 모자가 좋은데 저렇게 함 너골맨 모자가 없어져 그거대요? 추가된거죠? 저 기차 기차 기차길에다 놓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아 아 귀찮아 저 앞에 저 집이 있네 저 앞에 저 집이 있네 아 아 이러면 머리가 안 깔리잖아 이게 아닌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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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와 뭐야 얘네 내 나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아? 나 쪽으로 오는거야? 나한테 똥냄새가 나서?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아니 민가가 근처에 있어서 총소리가 나면 안되는데 아 아 진짜 짜증나게 기차 온다 아 어 채집해서 조사하기 은폐 은폐 되는 데가 없나? 여기로 갈까? 아 아 애기차 봐야되는데 아 아냐 아 대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채우기 싫은데 왜 안와? 아.. 기차도 봐야되는데 나 못찾았나봐 어? 바.. 방향이 반대로 되어있지? 아.. 뒤집어졌구나 기차 지나가서 아.. 너무 멀다 응? 집으로 바로 가는거 언제 생겨요? 아.. 편지 확인해야되는데 물음표 물음표는 뭐야? 물음표는 뭐야? 아.. 아.. 서브케잇다 여기 아..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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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있나? 아.. 왜이래 왜이래 잠깐 뒤질꺼 뒤지고 뭐야 영감 아 보자 아 나 왜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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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워 sens 왜..뭐..뭇 범쳐가지지? 말을 어디서 해야돼요? 말? 어 여기 편지, 편지 이벤트 한 번 할까요? 누군가? 아 여깄다 아서의 말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야비켓마 살아나라 오케이 일로와 따라와 편지 이벤트 하자 임무를 할 수 없대 아이씨 요거 타도 되나? 으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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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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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뭐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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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평화주의자라서 살았 참았다 어? 어? 아 깜짝이야 어? 프리미엄 담배다 쓰읍 없는데? 뭐 돼지 할 필요 없겠죠? 카드? 카드 챙겨? 어? 카드 챙겨 어? 없는데? 아 밖에 있었나? 아 여기있다 담배 카드 담배 카드 그리고 말 말 밥 챙겨주라고? 비 밥도 주고 쓰다듬고 쓰다듬고 맥이고 이것도 맥이고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건강해져라 자 자 태우고 자 아 뭐 떨어졌네요 다 사출됐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풀이구나 다시 먹어라 다시 먹어라 다시 먹어라 다시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아씨 이거 안차네 아 갈 길이 먼데 하아 이게 자꾸 소란이 있어서 어? 허브다 하아 가자 이제 하아 오케이 길로 가 길로 뭔 소리야 어? 왜 그래요 왜요? 어? 좀비 바이러스인가? 드세요 네 어? 어? 아 으아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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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들어와 아 짜증나 현상금 아까워요 얘 좀 많이 타니까 좀 강해진 것 같다 말이 레몬이야 어? 껴 왔네? 달려가니까 잠깐만 말 말 아씨 맥일게 없네 아 근데 이거는 게이지가 아닌데? 없다 어? 꺼북이다 악어 거북 악어 거북 아 이거 펼까요? 그러면? 아 아 왤왜 이거 왜.왜 조진이 안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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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쪽으로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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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게 많다 여기 또 구워 먹자 꼭 구워 먹자 아 어 물음표? 뭐야 물음표 뭐야 분홍색 어어 킁킁 똥냄새 킁킁 어 전맵? 어 똥냄새가 아 무기? 괜찮아요 똥냄새만 있으면 충분해요 빨리와 아씨 똥말 아 아 아 아 아 아 똥냄새 아 아 나 트랩이 트랩이 없는데? 어? 집대지?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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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게 전설의 멧돼지야? 족밥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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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감미는 사람 한테 밖에 못선대 이것도, 그 아저씨한테 갖텨주면 되나 싫고 데드아이최어 그러고 돼지 어딨어 얘 얘 뭐 구워 먹나? 아 사진 사진 그리고 쟤 까지만 잡고 끝낼게요 자화상 아 돼지 앞에서 자화상 할걸 아 이거 풀 떼면 안되네 가 일단 야 확 비켰마 서브미션 하나하고 갈게요 요거 비비 이렇게 여기거든요 기다려 아 그 여자다 그 여자 남편 여섯번 결혼했는데 이혼 한번도 안한 여자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아 장치가 또 있어요 그래 punkt을 봐 이리 와 내 그인 하자 그의 여 cic 이곳의 지아트에ende 이쪽으로 그는 그들의 박스esar입니다 박스esar 그의 박스esar의 정지 박스esarего 아름다운 임시장 주님에 대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쏴? 이거 뭔데? 이거 뭐?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아 엄청 쓰다 와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 또 시험 났네요 면도해야겠다 저기서 총이 나가는거 아냐 렛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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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는 어 진짜네 이 여자는 진짜고 전에 돼지아저씨는 좀 짭이고 아까는 찐인데 실력이 짭이잖아 돼지아저씨는 실력이 짭이야 아 파밍? 아 귀찮아 잔뜩있네 금반지 결혼 금반지 금반지 아 아 기관총 요거 요거 못쓰네요 요거 요거 그만 주읍시다 이 정도면 됐구요 어 담배카드다 이거 안 모아요? 누나 이거 안 모아? 내가 가져가도 되죠? 누나 누나 띠부띠부실 안 모으면 나 가져갈게 괘짝 어어 이거 왜 다 안가져가냐? 짐을 다 이사하기가 힘들어선가봐 어 모자다 서라 누나 담배 피워? 어 못 가져가 이거 비스킷 쓰읍 좀 먹어야겠다 여긴 없네? 과자가? 아 여깄다 비스킷은 별로 안 그거다 부담 부담 한번 할게요 부담 한번 하고 부담 있었는데 여기 부담 가게 도체소 도체소 카드 살펴보기? 카피 가르다 오 카피가르다 아 아이 잠깐만 잠깐만 또 있었는데? 카드... 카드 아까 있었는데? 어딨지? 아까 있었죠? 아 이미 주웠어요? 아 푸담해서 나온거야? 뭐야 뒤에 아씨 나구나 아 짜증나 됐다 그래도 좀 주워 볼까? 요거까지만 아 가야되는데 타이밍이... 잠깐만 엄마 털 뽑아버리고 싫어 봐라 이제 어디 가냐면 여기까지 했고 여기 한번 가야되는데 여기 들렸다가 어디지 마구간 마구간 갈까요? 가죠? 아 가죠? 이게 지금 내 뒤에 있는 어? 멧돼지 어딨어 있나? 나 지금? 덧사냥꾼 여기 또 가야되? 덧사냥꾼 내가 죽였는데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있어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사우스네 여긴데 사우스네 여긴데 야 아 시끄러 누구야 왜왜왜 야 큰일이야 가자 똥냄새 가자 뭐야 어디가 넓 나 나 나 나 내가 나 괜찮아요? 어, 알았어 됐어요 일단 뒤지고 괜찮습니까 부인? 다시 다시 알았어요 괜찮습니까 부인? 괜찮습니까 부인? 이게 더 좋은가? 아 이걸 타? 어 모자다 보관할 수 없대 보관할 수 없대 착한 일 오늘도 착한 일 한번 아 말 밥 줘야 되는데 아 귀찮아 이거 오해하니까 총 집어넣고 약이에요? 이거 체력 채우는게 없나요? 잘못된다 sol 돼지 소리가 나 아 아 어떡하냐 I'm just fine without your company and that don't mean Hey wait a sec No way Not fooling me All right boy 거의 다 왔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OK I'm sorry I'm sorry I'm sorry You think all this LeMoyne air is free for you? Why? What's the deal What's the deal I'll move to travel alone in these parts especially looking like you Just get out of my way You look like you might need a few smacks to set you straight I guess I was told Will 왜 가던 길 가 William KenzaSuz Lorenz 로브에서 약탈자 놈들이 성공적으로 스크립된 걸 알려주고 쪽지를 넘겨 몇 번이나 시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의문을 가졌지만 오늘 나는 한줄기 희망을 봤어 놈들이 우리 르모인 레이더스를 시골뜨기나 변두리 악당이라고 부르겠다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 그래봤자 우리가 자유국가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북부놈들을 물리치려 한다는걸 깎아내릴 수 없을테니까 르모인에서 우리의 대의를 따를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영입해줘 아 징집관이네 징집관 오케이 집어넣어 징집관 징집관 잇짜 징집관 징집관 됐다 아 쓰읍 아 이게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런가? 가스 빼야겠다 강..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네 아 됐다 가스 빠졌다 어 이거 악어가 사네 여기 여기 아아 저기다가 시체 놓으면 악어 잡을 수 있나보다 자 선착순 한 명 자 톨게이트 오늘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선착순 한 명 어떡하지? 선착순인데? 아이씨 아이씨 어떡하지? 큰일났네 일단 악어부터 잡을게요 아이씨 ок 아이씨 weiß 왜 안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잠깐만 모자 오케이 자 악어 있는 쪽으로 보내볼게요 아 왜이렇게 자꾸 오는거야 여기 있으면 계속 와요? 아 씨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만 실자 거 어딨어 사람 요거 요거 하나만 실자 아 또 와 귀찮아 아 아씨 이게 각이 막 이러네 얘가 왜 이렇게 빨라요? 이게 좀 약간 기동타격대 같은 건가? 고급 보안관 고급 목욕 같은 거죠? 음 아 이제 해도 되겠다 잠깐만 하나만 죽여서 악어 잡고 싶은데 전설가죽 날라왔어요? 괜찮아 저기서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깄다 여깄다 아씨 어떻게 하지? 전설 동물을 두고 떠났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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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안 되겠다 가자 악어 다음에 하자 왜 안 먹어 가죽 어디 어디 나 어디다 떨군가 가죽 요건가 살롱 작물의 비 아 아 그래 작물의 비 작물의 비는 뭐냐 아 돈만 못 받지 상관없음 얘만 죽이고 끝내자 진짜 얘만 죽이고 끝내자 마을이 하나 있었네 칼 집어넣고 살롱 살롱 총포상 연마차 빌리 미드다이트 르모인? 여기 그 여기서 계속 사람 모으잖아 그치 뭐 이벤트 있다 여기 또 집어넣고 파이브 통지 파이브 두분 두분 죄송합니다 내념 종룍 오븐 어디지 이 새끼야 자 다음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제끼고 상태가 나쁘대 다 죽었네? 관리 잠깐만 요것도 탈수있나? 아 탈수있나? 너굴모자 쓰려면 그거야 돼 이거 어떻게 팔아? 역마차 가면 팔면 되나? 여기? 아 못팔아? 에이씨 안팔아 너굴모자 얘 일찍 구해줬으면 됐나?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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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이씨 에이씨 zen 꺼져 이르나 안이르나 본다 적어야 겠다 아 나 총 안꺼웠는데 뭐지? 뭐지? 킬린지 어떻게 알아? 킬린지 어떻게 알아? 킬린지 어떻게 알아? 킬린지 어떻게 알아? 킬린지 waar? 킬린지 어떻게 알아? 킬린지 어떻게 알아? 킬린지 sans한결승 아 뭐 썹고스네? 아 아 체포에요? 체포? 나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왜 나 등 긁힌거 아직도 있네 난? 아 이거 어떻게 뭐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손 마쳐야 돼 아 이거는 데드아이 안되죠? 아 데드아이 돼? 방장 실력이면 빨리 맞추는게 나을 듯? 나 발렌타인 너골맨을 무시해? 어? 어? 셀카가 안 돼? 자화상이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나 이제 돌아가면 되나? 나 원래 살던 데가 어디야? 여긴가? 아닌데? 돼지? 여기잖아 나 아 여기 아닌데? 아 여기잖아 아 여기야 여기 아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가겠다 아 최후를 맞았어 살려줄 수도 있었대 근데 미드나이트레 오 여기 좋다 얘 어떻게 들지? 들을 수가 없네 고맙습니다 뿌링 뿌링 섰을 섰을 가깝 나머지 서벌 caught 진짜 심하게 모아 심사 않음 고기가 출발해 왜 안돼 컨트롤 아닌데? 시프트 누르는데? 안가 아니 누르고만있어 아니 누르고만있다고 전진키도 눌렀어 총맞아서 이게 안되나? 총맞아서 안되는거 같은데? 이거 여기서 죽을수없네 나 어떻게 내려 내릴수도 없네? 아니 브레이크 안눌렀다고 아니 가속기만 눌렀다고 아니 가속기만 눌렀다고 총맞아서 그렇다고 아니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풀리는거라고 해봐 그거로 제거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왕 시작한거.. 여긴 좀 대도시네요? 여기까진 가야되는데.. 발렌타인 얜.. 얜 잡아야되는데.. 엄청 멀리 떨어져있구나.. 역마차가 택시 택시 타면 어떻게 돼요? 나 발렌타인 갈 수 있어요? 상남자 상남자 내가 가다보면 기차 오겠지 뭐 어 이쪽으로 해서 쭉쭉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로 가서 말 흥분 시켜버리고 나 그거 갔다 맵 맵 그 만드는 사람 자동차에 그거 이거 달아가지고 도로 다니면서 여기서 근데 내가 여기 왜가지? 여기 아니잖아 나는 난 여기 돌아가야 돼 여기 정거장 아냐? 어? 어? 아싸 제조법 다 쌌어? 테네시 워커야 나 왜 항상 테네시 워커냐 뭐 줄거 없네 가자 가던거 가자 무슨 일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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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거 아니야? ㄷㄷ 여기로가서 거의 다왔다 나 무슨 뭐 횡단을 해 말하나로 현상금은 왜 알려주는데요? ㄷㄷ 총 제가 먼저 쐈어요 나한테만 그래 제가 먼저 총쌌는데 아니 그럼 칼 뽑으면 총 쏴도 됩니까? 내가 칼 들었다는건 쟤도 총만 들어야지 왜 총을 쏘냐고 알트 둘러보세요 뭐야 이거 무슨일이야 야 무슨일이야 오 오드리콜 어딨어 어디야 못 내려가겠어 못 내려가겠어 여깄다 아싸 총 아싸 여기 여기? 뭐 없나? 들게 없네 뭐 뭘 가져가라는거야 뒤에? 아 여기? 어 또 또 이미 다 다있나봐 왜 안가져라 씨 빨랑좀 와 아아 들여 터져가지고 진짜 널 어 널 어 땄으냐 어? 널 어 땄어 널 어 땄어 아아 이 자식 진짜 아아 이 자식 진짜 아 이거 자꾸 이 씨 무게로 한참 가야되네 스팀 오버레이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꺼요? 아 아니 무슨 경유차야 소리는 또 더럽게 커 아 아 아 아 승차감도 안좋아 출 어? 출력은 떨어져 출력은 떨어져 아아 진짜 진짜 별의별 소리 다는 뭐야 아 아 아 존이구나 아 나 다왔어 아 나 다왔어 나 어디로 가 오른쪽인데 나 어디로 가 여기 오른쪽인데 아 진짜 오랜만에 왔다 얼굴을 까먹겄다 얼굴을 까먹겄어 야 그래도 니 조직에 나만의 애가 없어 어? 나 벌어가지고 내가 다 갖다 바치고 뭐 아니 지금 어디야 아니 나이씨 아니 뭐 절벽에다가 해놨어 어? 허브다 아 아니네 아 아니 주변도 한번 보는거지 이렇게 아 테네시 워커 이씨 여기 있었어? 아 아 고생했다 진짜 힘들다 힘들어 면도 좀 하자 아우 깔끔하게 깔끔하게 밀어 깔끔하게 밀어 아 머리도 이거 해야되는데 머리는 못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의상 변경 후원 감사합니다 오 어 우우 이거 멋있다 저항군 나 저항군 할래 모자 모자만 너글맨 어? 응? 우리 더 이상의 문제는 필요없고 우리 이미지 그럼 너는 조금만 음 명예가 낮으면 이런게 뜬대요 오케이 멀리에 씨 어? 집어넣게인데 왜 어? 자세히 보게 안되겠다 그만 죽입시다 보스한테 한소리들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 메인 메인 해버리면 안 돼 메인 해버리면은 또 저장 타이밍 안나오니까 요거 반납하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깨고리 깃털 깃털 하지 말랬지 새 고기 야 꺼져 이 자식 presumably 몰래 차짜먹고 있었는데 뒤에 어? 자 행복한 우리 가족입니다. 잘 보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가족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스토리 저장 행복한 우리 가족 너골맨 패밀리 밸런타인 너골맨 패밀리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저들은 저의 가족이죠.